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다시 진출하려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이 국제사회의 대응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 인권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외면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비극이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한국, 뉴욕, 뉴질랜드, 캐나다, 또 다른 한국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권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정권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 간부는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한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인권 문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한국의 행동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북한의 불만 표시에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라면서 공동 제한국에 이름을 올린 다른 국가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정권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도 과거 자신의 재임 기간 한국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주요 제한국 중 하나였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세 번째 도전하는 한국이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인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한국 언론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즉 전원 동의 채택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교입니다.